하하하 찾는건 뭐든지 다 있는 팜팜수레를 갖고 팜팜이 왔지 짠! 윙킷! 마음대로 상창하고 그려보고 하고 하고 보고 보고 뭐든지 해보고 신나게 놀고 보고 보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고고 윙키랑 윙킷! 하하하 얘들아 우리 모두 나누기 놀이하자 하하하 어떻게 나눠요? 음 그건 말이지 자 짜잔 하하하 바로바로 이 투명판과 검은 테이프로 하하하 잘 보세요 투명판을 바닥에 놓고 먼저 검은 테이프로 자 옆으로 한번 붙이고 그 아래에 뭐 하나 붙이고 어떻게 될까요? 짜잔 하하하 그래 조금 더 큰 네모가 되었지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네모면으로 나눠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네모를 만들지 생각하면서 검은 테이프로 수명판을 나눠봐요 우와 하하하 나누고 나누기 옆으로 옆으로 나누고 나누기 어떻게 어떻게 나눌까 예쁘게 균형 있게 나누다 선으로 나누고 나누기 됐다 네모미 무차 프리미 여기에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을 채워보자! 우와! 짝꿍들의 빨강, 파랑, 노랑 구석! 짝꿍, 구석! 선으로, 색깔로, 따났더니 가로로, 세로로, 따났더니 예쁘고 균형있는 그림대였네 빨강, 노랑, 파랑, 나라대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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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도나, 도나! 꼬마 작가 탄생! 어? 우리, 나누기 놀이 더 할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아하! 그거! 색깔로, 나누기! 우와! 우리는 빨강팀! 우와! 우리는 노랑팀! 우와! 우리는 빨강팀! 우와! 좋아요! 그럼 먼저 게임 설명해드릴게요! 해봐봐, 도나가 색깔 주사위를 던져요! 나온 색깔팀이 숫자 주사위를 던져요! 나온 숫자만큼 그 색깔